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. 샤이니의 김종현 씨.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. 오늘 오후 6시 반쯤인데요.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러나 현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 김종현 씨가 안타깝게 청담동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가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구치소 가서 같이 밥 먹고 있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. 노예 변호사님? 간단히 넘어가시죠. 간단하게 저는 앤봉근 씨가 지금 계속해서 잘 불고 있고 나머지 분은 거의 다 사실은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.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플레이백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걸린 게 한두 가지죠. 이 내용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 게 그동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0차 독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. 9월 12일 날. 이날 명함을 직접 받았다는 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주장.